다이아마 카타이 1871년 12월 13일에서 1930년 5월 13일 1907년의 작품 2부를 발표하여 그 이후 자연주의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일본의 소설가 주요 작품으로 고향 등 서정적인 작품을 발표하였다. 군마현 군마현 출생 본명은 로코야 농미 세인한 서남전쟁에서 부친을 여의고 서점의 사반으로 있으면서 사숙에서 공부하였다.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심화자키도손 독이등촌 구니키다도포 국목전 독보 등 문학계의 동인들과 교유하고 고향 등 서정적인 작품을 발표하였다. 1899년 학후분간 방문관의 편집부에 입사하였다. 1904년 러일 전쟁에 종근하였으며 1906년에 잡지 문장 3개를 창간하였다. 1907년 자신의 체험을 적나라하게 살린 작품 2부를 발표하여 그 이후에 자연주의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. 그 밖의 주에몽 중우위문의 최후 시골교사 백야 등의 작품이 있다.